안녕하세요. 저는 좋은 삼선병원 호흡기내과 가장 윤대봉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호흡기 바이러스는 활동이 늘어납니다. 코로나 이후 잠잠했던 독감이 최근 특히 어린이 청잔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독감 예방주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체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는 A, B, C형 세 가지가 있고 사람에게 병을 유발하는 것은 A형과 B형입니다. 대개 B형보다 A형이 병독성이 강한데요. 이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를 냈던 신종플루, 스페인 독감, 조류독감 등의 기계입니다. A형은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H, N 항원이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보통 사람에게 병을 유발하는 항원은 H1, H2, H3, N1, N2입니다. WHO에서는 해마다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원 변이를 예측하여 백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독감 백신은 매년 맞아야 하고 항체가 생기는데 2주 정도 소요가 되며 항체는 6개월 정도 지속되므로 우리나라의 독감 유행 시기를 고려하여 10월부터 늦어도 12월까지는 주사를 맞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독감 백신은 3과 백신과 4과 백신 2가지가 있는데요. 3과 백신은 A형 항원 2개와 B형 1가지, 4과 백신은 A형 항원 2개와 B형 2가지를 예방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4과 백신을 맞으시는 것이 좋겠죠? 독감은 대개 감기보다 전신 증상이 심하며 기침, 콧물, 이누통 등의 증상에 더해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의 전신 증상이 심하고 폐렴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고 건강한 성인의 경우 백신 주사를 굳이 맞지 않아도 잘 회복할 수 있겠지만 병류와 어린이, 노인과 만성질환자의 경우 중증으로 진행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예방 주사를 맞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이후 지난 2년 동안 강력한 거리 두기 위생수칙으로 인하여 인플루엔자 유행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플루엔자에 대한 자연 면역 또한 감소해 있는 상태에서 최근 거리 두기의 해제와 마스크 등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하여 인플루엔자의 유행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먼저 접종을 하고 있고 현재 영유아 및 13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을 임의하고 있습니다. 10월 12일부터 75세 이상, 17일부터 70세 이상, 20일부터 65세 이상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예정이나 약의 소진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병의원 및 보건소에 확인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접종 대상자는 아니지만 청소년 및 청장년층의 경우에는 사회적 활동이 특히 많은 시기이므로 접종을 권고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불활성 4백신으로 코로나 예방주사와 폐렴 예방접종과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는 계란에 대한 심각한 가민반응을 보이는 사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람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 길랑발의 증후군이나 다른 신경학장 이상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백신 접종 이후에는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급성 가민반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사 후 30분 정도 병원에 머무르면서 이상 여부를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주사 부위에 발적, 부종, 동통감이 있을 수 있으며 피로, 가벼운 몸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아무런 조치 없이 1, 2일 이내에 호전되나 발적, 부종이 심하고 발열이 지속된다면 진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존삼성병원 호흡기내과 윤률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